커머셜, 상업에 상업적인, 커머셜 할 때 커, 카라고 생각을 하세요. 차 앞에 머셜, 모셜, 사람들을 모셔놓고서 이 차를 갖다가 뭐 할인해서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뭐하는 행동이에요? 물건 파는, 즉 상업적인 행동이죠. 그래서 카 앞에 모셔두고서 상업에 상업적인, 커머셜, 상업에 상업적인, 커머셜, 커머셜, 상업에 상업적인, 케미컬, 화학의 화학적인, 회사 중에서 롯데케미컬, SK케미컬 들어봤죠? 그 회사가 뭐하는 회사냐면 화학회사예요. 화학. 그래서 케미컬 하면은 아, 화학의 화학적인, 롯데케미컬, 케미컬, 화학의 화학적인. 피지션, 내과의사나 의사라는 뜻입니다. 자, 멍든 피를 찍 짜가지고 시원하게 해줬어요. 피를 찍 짜서 시원하게 피 찍, 시원, 피지션. 그래서 내과의사 또는 의사. 피지션, 내과의사, 의사입니다. 자, 다음에 셀덤, 거의 뭐뭐 안타. 옛날에는 물건 사면은 덤으로 몇 개 더 줬는데 요즘에는 물건을 팔 때는 덤을 거의 주지 않죠? 그래서 거의 뭐뭐 안타라는 뜻이에요. 셀덤, 팔 때는 셀, 팔 때는 덤을 거의 뭐뭐 안타 주지 않는다. 거의 뭐뭐 안타? 셀덤, 거의 뭐뭐 안타. 자, 시빌라이제이션, 문명, 개화. 초가집을 밀어제끼고서 시에다가 빌라를 지으션, 시 빌라 지으션, 시빌라이제이션. 시빌라이제이션, 문명, 개화시키는 거죠. 자, 완도를 처음 갔어요. 전라남도 완도를. 그러면 길을 모르니까 헤매겠죠? 떠돌아다니겠죠? 그래서, 완도, 헤매다 떠돌아다니다. 완도, 헤매다 떠돌아다니다. 컨슴, 돈이나 에너지를 쓰다, 소비하다, 먹다, 마시다. 컨슴이니까 큰, 씀, 크게 돈을 쓴다 생각하세요. 그래서 10인분, 꽃등심, 10인분 더요 하면서 크게 돈을 씀. 즉, 돈이나 에너지를 쓰다, 소비하다. 자, 크게 쓰면서 뭐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있잖아요. 먹다, 마시다. 자, 컨슴, 돈을 크게 씀. 즉, 쓰다, 소비하다. 그리고, 먹다, 마시다. 컨슴, 쓰다, 소비하다. 먹다, 마시다. 다이애미터, 지름. 다이아미터, 다이아가 몇 미터인지 뭘 재는 거예요? 지름을 재는 거죠. 다이아미터, 다이아가 몇 미터인지 지름을 재는 거예요. 다이아미터, 지름. 헛, 깡충, 뛰다. 자, 도사가 헛 하고서 기압을 놓고서 깡충 뛰고 있어요. 번쩍 한 10미터를. 그래서 헛 하고서 깡충 뛰다. 헛, 깡충 뛰다. 그라스하퍼. 그라스가 뭐예요? 풀이잖아요. 합은 뭐예요? 금방 배웠죠? 헛 하고 깡충 뛰다. 그리고 끝에 이 알이 붙었어요. 뭐뭐 하는 것. 그래서 풀에서 깡충 뛰는 것. 해서 메뚜기예요. 그라스하퍼. 그라스하퍼. 뭐예요? 메뚜기예요. 자, 다음에 복습입니다. 자, 커머셜. 자, 카 앞에 사람들을 모셔놓고서 파는 행위. 상업의 상업적인. 케미컬. 롯데케미컬. SK케미컬. 화학회사죠? 화학의 화학적인. 피지션. 피를 찍 짜가지고 시원하게 해주는 요 사람은? 내과의사. 의사. 셀덤. 물건을 셀. 팔 때. 덤은 거의 주지 않죠? 거의 뭐뭐. 안타. 시빌라이제이션. 시에다가 빌라를 지어대면서 문명. 개화. 완더. 완더에 처음 가서 헤매다. 떠돌아다니다. 컨슴. 크게 쓴. 돈을 쓰다. 소비하다. 그리고 먹다. 마시다. 자, 다이애미터. 다이아가 몇 미터인지 뭘 잰 거예요? 지름이죠. 합. 합. 하고서 강충 뛰다. 자, 그라스하퍼. 풀에서 합. 뛰는 것. 해가지고 내뚜기죠. 자, 테스트에요. 커머셜. 무슨 뜻이에요? 창업의 상업적인. 케미컬. 화학의 화학적인. 피지션. 내과의사. 의사. 셀덤. 거의 뭐뭐 안타. 시빌라이제이션. 문명. 개화. 어때요? 쉽고 빠르게 안기되죠? 어차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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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